내가 약속할게. 무슨 소리를 쓰든 어머니 찾아낼게. 그리고 털끝 하나 안 다치시게 구해낸다고 내가 약속할게.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한다고 했잖아, 응?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버텨, 알았지? 너 김변 어머니 찾으려면 혼자 와야 돼. 알았으니까 어디 있는지라 빨리 말해. 유리 어머니 건들지 말고 그냥 너랑 나랑 둘이 놀아. 다 같이 놀아야 재밌지. 죽이든 어쩌든 니 마음대로 해도 좋으니까 그냥 나로 하라고! 내가 뭐든 한다고. 뭐야? 진, 진짜로 가만히 있는 거야? 그거는 진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? 그래. 거기에 꽉게임 노마가.